배우 이성규는 후배들에게 연기가 1번 아니야, 배우라는 직업은 어떤 연이 돼야 한다, 우리는 선택받는 직업이라며 그 전에 50에서 60점의 연기를 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70점을 만들자. 그렇게 노력하면 그게 또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라고 고민 많은 후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던 배우였습니다. 한혜종 연극과 선후배 관계였던 이희준, 진선규, 김민재, 박혜준 배우가 있는데 그 당시 소속사가 없어 오디션에 신청도 못하고 있던 후배들을 이성균 배우가 변영주 화차 감독에게 후배들 오디션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미담이 화차 감독의 제작 보고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박혜준 배우가 화차로 데뷔하게 되고 이희준은 미혹으로 데뷔하게 되었다네요. 배우 이희준은 영화 미혹 제작 보고회에서 선배 배우 이성균에 대해 학교 때부터 연기 잘하는 걸로 소문났던 친구다, 많이 배웠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가진 친구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네요. 고인이 되신 배우 이성균의 무명 후배 연기자에 대한 사랑은 많은 이들을 감동케 했으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했던 모든 아름다운 행동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